미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미국의 서부지역에 가면 거대한 삼나무가 자라는 지대가 있습니다 이 삼나무들이 커도 너무 큽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듯이 그 밑둥 부분 구멍을 뚫어가지고 도로가 됐습니다 차들이 오고 가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나무죠 이 숲이 아름드리 삼나무들로 가득합니다 숲이라고 하는 생태계는 극단적인 불평등의 사회입니다 큰 나무들이 모든 영양분과 태양빛을 다 독차질을 합니다 그래서 거목들로 가득 차있는 숲은 작은 나무, 작은 식물들이 자라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은 숲이에요 지금은 울창합니다만 미래에는 황폐하게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나무가 쓰러져야 숲이 삽니다 큰 나무가 쓰러져야 작은 나무를 비롯한 온갖 식물들이 활발하게 활발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의 확산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교회에 몰아닥친 박해는 그런 의미에서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단기간에 수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불어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저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그들은 좋았겠죠 그러나 온 세상은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죄와 어둠 속에서 사망권세에 사로잡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테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시작된 박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래서 온 세상으로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부인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습니다 스테반의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수많은 박해를 받는 성도의 피가 뿌려질 때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빌립 집사님 기억하시죠? 그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응이 일어나고 고관되자 지휘구와 막론하고 사람들마다 사람들마다 다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감격 기쁨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까지도 그 마술업을 폐업을 해버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열광적이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25절에 나오듯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이제는 사마리아 시차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발길이 닿는 사마리아 지역마다 주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조만간에 전 사마리아 지역이 다 예수 믿는 감격에 휩싸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뜻하지 않은 주님의 명령이 빌립에게 떨어집니다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기록했습니다 주마 가편이라고 하죠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더 힘차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빌립에게 지금 엄청난 복음의 성공을 맛보고 있는 그에게 야 빌립아 좀 더 힘을 내라 좀 더 우리 가자 그러면 우리 더 활발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너무나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을 이제는 멈추고 그 땅을 떠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보다 더 사람이 많고 더 거대한 성업 그래서 더 복음의 확산이 부릴듯 일어나는 곳으로 가라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 그래서 밤에는 승냥이의 외로운 울음소리만이 들리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구원의 기쁨의 찬성이 울려퍼질 수가 있겠습니까? 빌리백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경영학의 이론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꽝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0점짜리입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난 그런 명령입니다 이걸 달가워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퀴즈 한 가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오늘날 달 탐사선 아폴로 13호에 탑재됐던 컴퓨터보다도 훨씬 훨씬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별 생각 없이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1960년대, 1970년대에 오늘날 이 스마트폰 기능이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컴퓨터를 만들려고 한다면 1조 원 이상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손에 1조 원 이상의 기계를 그 역할을 하는 기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스마트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망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쟁쟁했던 기업입니다 바로 핀란드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노키아입니다 우리가 휴대폰 세계 최고야! 라고 그들은 너무 자만했습니다 휴브리스에 쫙 빠졌던 거죠 스마트폰이 몰고 오는 거대한 지각변동을 그들은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노키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져버린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성공의 단맛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성공과 성취의 현장 우리가 빠져나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거기 머무르고 싶은 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빌립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보금의 불길이 사마리아 성을 비롯하여 사마리아 쪽에 막 활활 타오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 주님 만났다 경배하고 기뻐하고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보금의 현장 여기에 계속 입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너 광략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 당혹스럽고 이해가 잘 되지 않고 황당한 말씀으로 그 당시에 들려왔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빌립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빌립은 이런 반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떠나야 돼요? 여기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합니다 그냥 순종이에요 일어나 가서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마침 그 광야 빌립이 도착한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던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가 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수레에 불이 났게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건 유대인의 정통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놀라자빠질 일입니다 왜요?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시입니다 신체를 훼손당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총회에 결단포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즉 불결한 사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평생 자기가 가지고 살아왔던 인종적인 편견과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는 성경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보면요 아주 희귀한 성경인데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노예 성경 Slave Bible이라고 하는 노예 성경이에요 전 세계에 딱 이제는 세 곳만 달랑 남아 있습니다 이 노예 성경은 19세기 런던에서 찍어낸 겁니다 이 성경이 특별한 점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세기 다음에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추리굽기잖아요 추리굽기 1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1장에서 18장 말씀이 없습니다 장세기 다음에 추리굽기 19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모세가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자유의 발걸음을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백인 지주들의 생각할 때에 이 부리고 있는 흑인 노예들이 이 성경 읽으면 자기도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자유를 갈구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도망칠 거라는 그러한 노파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백인 지주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마저 난도질을 하면서 노예들을 부려 먹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백인 지주들만의 모습일까요?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든 순종하기 싫어하는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도 고스락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고정관념, 내 주변을 돌아가고 있는 환경들, 상황들, 두려움 등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아서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는 순종을 잘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무슨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인가? 부조렛니 사형 많이 하는 것인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인가? 성경 많이 공부하고 아는 것인가?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인생 최고의 가치 그들을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것으로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흠없고 기름진 수송아지 수양 이런 것을 번제로 드리면서 아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은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여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거 이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막대한 경비를 들여 성전 건축 재료들을 다 평생 평생 그렇게 준비를 완료를 해놨습니다 땅 하기만 하면 성전이 이제는 세워질 수 있는 그 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안 돼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평화의 왕인 내가 임재하는 장소인 성전을 평생 전쟁터에 나가 많은 사람 죽이고 도륙했던 필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인 너는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 씀씀이 만큼은 너무 사랑하셔서 그에게 다윗 언양을 주시죠 니 후손이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하지만 다윗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사모했고 다 재반 준비를 갖춰놨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 하고 싶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춥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다 내가 왕이지만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께 순종해야 돼 그 마음 가지고 그는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영성의 위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빌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지금 막 눈부신 보금의 성공의 역사가 막 퍽퍽퍽퍽 일어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너 가라 그 장소인 광야로 광야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순종이 그렇게도 어렵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로는 인정하고 생각으로는 인정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순종의 모습이 희박해 보이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을 삼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와 그의 극히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에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자발적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너무나 기뻐하시기에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31절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광야에서 수레를 타고 가는 내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읍졸이면서 자기의 귀로 눈으로 동시에 확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배운 이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부분이 이사야서입니다 당신 그거 깨닫느냐? 빌립을 물으니까 나 모르겠다 말 좀 가르쳐달라 빌립을 수레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관리인이다 성경이 규정을 내립니다 우리로 치면 삼중직을 그는 한 몸에 감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 장관, 국은행 총재 이 삼중직을 그 한 몸에 감당하는 그야말로 여왕 빼고는 가장 고관되자 에디오피아의 제2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주변에 호위병들이 많이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1500킬로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경비가 삼엄했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무명의 사람인 빌립은 결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방인이 어떤 경로로 유대교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풍선이 바람에 가득 차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빌립을 수레이에 태웠던 겁니다 또 그가 읽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2, 34절을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여 또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문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자기를 가리키냐 타인을 가리키냐 내시는 자기가 읽던 이 이사에서의 말씀이 혼동이 됐던 거예요 고난받는 누군가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사야 본인이냐 아니면 타인을 두고 이사야가 기록을 한 것이냐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지금 권한받는 종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그는 너무나 신이 나가지고 성령에 감동돼서 오늘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설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줄줄줄줄줄 그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빌립에게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 정확한 피로를 가진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기막힌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 그가 이렇게 거둬가지고 입히고 보살피고 있던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돈이 부족했어요 한 도시에서 모금활동을 해서 300파운드의 돈을 그가 그렇게 모았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먹이고 입히고 피로를 채울 수 있겠네요 그런데 성녀께서 그 순간 갑자기 감동을 딱 주시기를 스펄전 목사야 너 저 건너편에 있는 조지 뮬러 목사 알지? 알지요? 그에게 그 300파운드를 가져다 줘라 하나님 저도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고아 아이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피로를 채웁니까? 하지만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결국 순복하고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갑니다 문을 여니까 마침 기도실에서 나오는 조지 뮬러 목사 눈밑이 뻘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게 분명합니다 목사님 스펄전 목사입니다 이 돈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네요 그 돈을 전해주는 순간 조지 뮬러 목사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스펄전 목사님 우리 아이들 우리 고아들 먹이기 위해서 제가 당장 300파운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군요 아 두 사람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상황을 보면서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찬양을 했어요 다 마치고 스펄전 목사님이 길을 건너 자기 교회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또 한편으로는 무거워요 이제 어떡하나 책상을 딱 와서 보는 그 순간 봉투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왼봉 뚫까 열어봤더니 그 안에 어떤 성도가 헌금으로 315파운드를 넣어놨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300파운드를 전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합쳐서 315파운드를 우리 아이들 먹이라고 보내셨군요 할렐루야 이럴 땐 아멘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가 내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역사 이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주님의 능력을 베푸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 보면요 왜 내 삶에 지금 주님의 기막힌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을까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해요 또 우리 한국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급합니까 우리 입에서는 빨리빨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여행 가서도 어디 음식점 들어가서도 막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 해외의 현지인 종업원들이 한국말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도 어떤 말은 안다? 빨리빨리는 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 나라마다 다 국제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제전화번호가 뭡니까? 82 빨리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또 붙여놨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빨리빨리를 좋아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순종은 했습니다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순종 보따리를 다 다시 꾸려가지고 어깨에 들러매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길로 다시 나아가는 모습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본래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부디고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내 삶을 비상하는 인생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내 삶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내가 생각할 수 없었고 내가 기대할 수 없었을 만큼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으로부터 보금을 들은 내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보다 한 귀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하늘의 천군 천사가 기뻐하며 찬양을 할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빌립을 보내셨다면 빌립이 보금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마리아에 잃어버린 영혼들은 그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이렇게 불공평한 일을 하셨을까요? 굳이 여러분 교회의 전승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이 구원받은 내시는 후에 인디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에디오피아 최초의 전도자가 됩니다 또한 교회의 수호자로 불린 교부 이레니우스와 교회 역사가 요 교부였던 유세비우스는 이 내시가 수많은 동족들을 구원하는 보금을 전했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여왕 간다게까지도 이 내시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성공적인 보금의 현장이던 사마리아성을 떠나라는 말씀 여러분 빌립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한 도시와 한 지역을 넘어서 한 국가와 한 민족 전체를 죽게 돌아오게 하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보금을 전하고 가이사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순종의 사람 빌립은 많은 곳에 취해 보금을 전하다가 결국 가이사리아 지방에까지 가서 보금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한 군데 그곳에서 빌립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리아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러분 이 기록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가 했어요? 사도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바울의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그들이 함께 하면서 잠시 가이사리아 지방에 묵을 때에 바로 이 사람 빌립의 집에 유숙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었던 때보다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던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빌립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립은 지금도 그랬지만 20년 세월이 흐른 그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심껏 순종하고 순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크던 작던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생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빌립과 같이 끝까지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사도에 비하면 그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거대한 국가를 변화시킨 그 일에 쓰임 받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는 누구보다 귀한 순종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인정할 때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의 역사를 일으키시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능력보다도 최고의 능력이 순종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최고한 능력인 순종의 능력을 소유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